1. 여행작가 대항티비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항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원주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1층을 중앙시장이라고 부르고요 2층을요 미로 예수시장 미로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미로를 쭉 따라가서 1,000만원짜리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1,000원짜리 커피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사실 자리값도 안나오겠죠 그러면 미로를 열심히 찾아가서 오늘 같이 1,000만원짜리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미로찾기 해보실까요 참고로 이것은요 원주 자유시장, 원주 중앙시장에 붙어 있어서 볼거리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먹을거리, 먹거리도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곳은요 싸롱카페입니다 싸롱커피인데요 싸롱싸롱 하면서 가볼까요 싸롱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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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곳 싸롱카페는요 진기한 물건이 참 많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진기한 물건이 많은데요 이처럼 추궁기가 추궁기가 음악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을 투팔 원료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법으로 거부를 줘야 돼 혼내줘야 돼 왠지 알아요? 여기 봐 얼마? 블랙커피가 천원 네 천원 천원이야 저는 블랙커피 이야 비싼거 백만원짜리 먹을래 천원 저는 비싼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사장님 네 블랙커피 100만원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커피 100만원짜리 States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매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천만 원 1000만원 6천만원 이야 얼마 안해요 거기 안약이 6천만원밖에 아니에요 크으uu 이야 이렇게 뒤를 살펴보게 되면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특히 고풍의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좋은 카페입니다 이렇게 예쁜 카페는 카페명을 잠깐 때려줘야합니다 그러면 카페명 출발해 볼까요 카페명 출발 카페명 출발 카페명 출발 카페명 출발 램프가 이 안에 불을 켜면 비바람이 희머로 쳐도 안 꺼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안의 울태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램프 안에서 탄. 형님. 뻔드존. 뻔드존. 어느 거를 먹을까요? 뻔드기가 다 팔렸대요. 쫀득이로 그러면? 할 수 없이 쫀득이로. 알겠습니다. 쫀득이 3천만 원인데? 네. 뻔드기가 다 팔렸대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거를 먹어볼게요. 네.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얘가 자그마치 1천만 원짜리 커피예요. 1천만 원짜리 커피. 2천만 원짜리 커피. 2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필요 없어요. 오늘 썸네일은요. 1천만 원짜리 커피를 먹어봤나요? 이야. 오늘 썸네일은 1천만 원짜리 커피. 정반이 정말 완전 별의 들어감상이네요. 그렇죠. 네. 들어감상. 이야. 여기는 중앙시장의 싸롱 카페입니다. 2층에 오시면 돼요. 2층에 와. 이야. 여기 예전에 백땡땡님께서 옆에 지나가신 곳입니다. 예. 저도 옆으로 지나갈게요.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 아니. 그 백땡땡님이 잘못하셨네. 여길 왜 안 들렸어? 저도 옆으로 지나갈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미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다 해서 3천만 원 아니요? 형님. 응? 시장 보고 3천만 원의 커피 먹어봐. 이야. 말이 안 돼. 이야. 자릿값 더 나와. 이야. 밀어낼게요. 밀어내고. 이야. 이야. 저희는 자릿값 1천만 원짜리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이야. んです絶兩個가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거 3천만 원짜리 아니라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인데? 예. XD 그럴 수도 있겠죠? 예예. Pap. leighлом 사리 둘 넓기 lacuna 둘 넓기alalui 둘 넓기 council eight 개. 와. 형님. 딱 보니까 이제 줄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쉽게 백숙 없네. 크으 käytt 이노pe 맛있 daran natürlich 50 см 이야. 진짜? 몇천만원 가지고 제가 자꾸 몇천만원 얘기합니다 만원도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몇천원 하면 뽀자고가 안나요 몇천만원 가지고 이야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여왕님 이야 천만원짜리 커피를 먹더니 대박이네 쫀득이란 말이에요 잘라주세요 우와 8개인데 여왕님 8개는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큰일나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어봤죠 많이 먹었죠 아 나 이거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네 나 몰라 저는 18살이기 때문에 이거 몰라 이런게 있었어요? 이런게 언제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예 바로 여기 따라 하시는군요 예 근데 진짜 분위기 좋네 요것도 3천만원 요것도 3천만원 여기는 맥주는 팔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이 귀한 빵 한번 잘라 봐 이거 번이인데 얘도 3천만원이야 반갑다 번아 예 맛있겠어요 맛있겠죠 예 딱 레트로감상 안달구요 진짜 단거 안좋으시는 분들은 오세요 너무 달지 않고 맛있는데요 그래요? 어 저는요 번을 먹고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형님 네 네 이 맛은 너무 좋아 빵이 네 빵이 달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형님 소주가 아닌데 크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고 한 번 드시는 거예요 역시 뺀어 먹어가 맛있어 저는요 이 이름이 뭔지 몰라요 제가 이게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일단 제가 맛을 보고 구독자 분들한테, 시청자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양님 이게 뭐죠? 이게 맛있는 거요. 아 그래요? 우리 양님도 모른다고 우기고 계신데 네, 인정해 주자고요. 이 쫀득이를요. 아, 듣겠네. 이 쫀득이를요. 거주시니까 너무 맛있네. 아, 이거 거서도 먹는 거예요? 원래 쫀득이 거서먹는 거예요, 양님. 아 그래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아, 저 우리 양님한테 말린 느낌입니다. 예, 저는 참고로 열 여덟살입니다. 예, 뭐 어차피 밝혀진 거, 쫀득이 정말 맛있네요. 이야, 요새 쫀득이 먹어보고 힘들잖아요, 양님. 여기 와야 돼. 에이스한테는 미안한데요. 사실 우리 커피 먹어서 에이스 먹잖아요. 아, 쫀득이도 맛있네. 커피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죠, 예. 이야, 역시 아니, 왜냐하면 천만짜리 커피가 있어서 그래. 이야, 천만짜리 커피는 다 잘 어울리네. 네, 여기 오니까요. 네.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커피가 워낙 저렴하게 제공이 되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네요. 아, 근데 커피가 맛있어요, 또. 네, 맛있네요, 커피. 맛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저번에 와서 천만짜리 커피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는 거야. 네, 멋있어서 왔습니다. 추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왔어요. 와, 여기는 원주, 중앙시장 2층, 미러스장 뱅크트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 살롱, 아, 사롱커피. 뱅크트 와가지고 싸랑싸랑 어디있어, 싸랑싸랑 이러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웃겨서. 천원짜리 커피에다가 쫀득이, 쫀득이 드시면 여하님, 여하님 천원짜리라니요. 천만원짜리, 그럼. 분위기가 편안해서요. 편하게 쉬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하님, 자르잖아요. 마무리해야 돼. 매일 빨개 내리라 그래. 빨개 내리자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요거 먹고요. 딱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빵 먹고요. 마무리할게요. 근데 정말 가기 싫은 그런 기분 아시죠? 이야,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천만원짜리 커피 먹으니까 빨리 피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커피 맛있네요. 맛있죠?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여하님, 브루조아. 2천만원짜리. 네, 커피 맛있래요. 저는 여하님, 1천만원짜리. 예. 여하님, 근데 에이스가 아니야. 그 찍었으면 어떡해. 이야, 여하님 그 찍었잖아. 이건 여자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 큰일 난데. 예, 성은이 이만큼이야. 아, 맛있겠다. 음, 더 큰일 날 뻔했어. 너무 맛있는데. 내가 먹어야 돼. 여기는요. 사랑 커피고요. 오늘 사랑 커피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커피가 너무 비쌉니다. 천만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부엉이 닮았다네. 부엉이가 커피값이 너무 비싸. 음, 천만원짜리. 여행작가 대항티비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끊이오는 지도편달, 그리고 많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듯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여하님, 이제 그만 먹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끝. 끝. 끝난 거 먹으려니까 끝.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된 거예요? 예.